새해 첫 의정활동을 앞둔 종로구의회가 법정소송으로 분주합니다. 종로구의회 민주당 소속 후 의원들이 라독윤 현 의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의장선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지난해 7월 의장선거가 끝나고 의정활동을 벌인 지 6개월이 지나 행정법원에 소송장이 접수됐습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종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5명이 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입니다. 종로구의회를 상대로 의장 직무집행정지와 의장선거 무효확인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7월 7일 구대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동시에 해야 하고 의장선거를 국민의힘 소속 의원만으로 자정 무렵에 개최해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면서 선거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국민의힘 측의 일방적인 의장선거는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는 주장입니다. 전화 통화 온 것도 없이 문자나 보내고 의장선출을 위한 본의를 한 자체가 제대로 잘못됐다. 부의장이나 이런 부분 다 조각해서 한 3, 4일 있다 진행을 하자고 했을 때 이분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분명히 잘못된 거라 그래서 늦게지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라독윤 의장은 당시 부의장 후보 등록 기회가 있었는데도 민주당이 거부하고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구의회 조례 규칙에 따라 부의장을 따로 선출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당시 민주당 측에서 의장선거를 중단하고 산회를 선포한 것 자체가 위법성이 있다며 국민의힘 측 입장에선 규칙에 맞게 차수를 변경해 선거를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의회의 절차에 따라서 차수 변경하고 이미 투표가 진행되고 약 86%가 진행됐습니다. 이때 투표함을 어떻게 보존해야 할 것인지 그러면 직원들은 어떻게 대기할 것인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차수 변경해서 처리를 한 것입니다. 6개월간 전반기 의장활동을 마무리하고 뒤늦게 법정 소송에 맞선 종로구의회. 종로구의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한 기각이냐 인용이냐의 행정법원의 판결은 2월 6일 결정됩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